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의 시작, 초복입니다. 하지만 시작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이미 폭염은 진작부터 절정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은 지난 10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후로 오늘로 8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폭염주의보도 아닌 경보 수준인데요. 많은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사람 체온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또 초복인 만큼 삼계탕과 같은 전통 보양식 챙겨 드시면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구름 한 점 지나지 않으면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양산과 모자, 선글라스 등 햇볕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부지역의 현재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25도선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창령 37도, 창원과 거제가 34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또 오늘은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기 때문에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이 점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도 현재 기온 2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3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내일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물론이고요. 기상청은 이달 말까지도 폭염이 지속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는 물론이고요. 축사와 농작물 등도 잘 살피셔서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부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